2022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8강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 진주여중과 그리고 인천 가정여중의 경기인데요. 오른쪽에서 프리킥 자 낮게 오우 들어가네요.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. 프리킥 득점 스콜은 1대0. 한 점 차 리드하는 진주여중 단단한 수비를 한 번에 뚫어버렸던 백지은의 프리킥 득점이었습니다. 와 정말 이런 득점이 있네요.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백지은의 프리킥 득점이었습니다. 스콜은 1대0입니다. 둘 다 1대0입니다. 2대0입니다. 2대0입니다. 1대0입니다. 아멘